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구비 70명의 가족을 끌고 이민을 가요 애굽이라는 나로 이민 가가지고 430년 지나는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가족으로 이렇게 생육 본성 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국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바로왕이 자꾸 빗박을 했고 이들에게 고역이 심화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수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원안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추레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갇혀 마귀에 압제해서 사탄의 놀이개거리로 쓰임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멈춰서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줄곧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난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러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가시고 모세 다음 지도자로 여우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여우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소리를 걸러버려요 듣지 않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망, 불평, 시비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고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고착화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언어 표현도 늘 부정적이에요 불병, 불만, 원망, 시비, 다툼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불병하는 얘기 이런 건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귀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거 귀담아 듣지 말고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뭐겠어요? 소 같은 소리죠 아니면 개 같은 소릴 테고 그래서 나쁜 말을 개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개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아 집에 개 있구나 아니 개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여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쓰는데 여러분 7회급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셨고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민숙이 13장에 가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가난한 땅을 정탐시킨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이 뭘 하는지 아세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우리가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다 장대다 해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이게 그 약속했던 가난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창민들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요 그들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괜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술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불평을 해요 그때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이 열 사람이 보고한 건 현실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에 질리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을 안돈시켜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막 울금불간한 그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여호수와 갈렙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정시켜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수셔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걸 문제를 확대시키고 더 증폭시키고 막 이러면서 문제의 서용돌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한 사람 그런 사람 좋으세요? 싫지요 그래서 인간사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 여호수와 이렇게 말씀해요 개혁성경에는 시종 여호수와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마는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그만큼 밀착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023년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걸 성취하거나 쟁취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의 떡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면서 가당치도 않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런데 여호수와는 지도자 모세에게 밀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하고 먼 사람하고 작가가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병들어요 여러분도 잘못돼요 입만 열면 불평물만 하고 다른 사람은 공격하고 지비거는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회에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수종들은 자 여호수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녁에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언젠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손해 좀 보고 정말 주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좋을 텐데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절대 양보도 안 하고 절대 배려도 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막 그냥 격분해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도 있고 연합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동체에서 자기 홀로 나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연합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바로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극성지 폐가다 그랬겠어요 서로 울금불근하고 다툼 있는 가정은 폐가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 사람과 내가 힘을 모아야 되고 협력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면서 무언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이제 협력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으려면 앉아 있는 거나 선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일어나 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주제를 일어나라 이랬어요 여러 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잠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봉사의 잠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전도의 잠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예배의 잠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뭔가 깨어나야 돼요 무관심, 무책임, 방심, 안일 이런 데서 깨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인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더 남양 시청에 있는 남양에 사는 유년묵 집사님 작년까지는 그냥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해가 바뀌면서 달라졌어요 근사하게 빼 있고 머리도 약간 좀 이렇게 벗겨진 아주 부요하게 부티나게 생긴 그이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공손하게 또 저기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좀 눌러나서 얼른 태워서 보내고 그래서 그 애는 내가 전화번호도 없어요 내 전화번호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정상 찾아서 전화번호에다 이렇게 썼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헌신, 집사님의 안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아있다 일어났으면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끼웃끼웃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건너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난한 땅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냥 안일무사주의에서 태평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밟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서서 물구러미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곳 저곳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에서 얼마나 넓은 지경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2023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시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금리는 그냥 덕달같이 벼락같이 올라가지고 배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불황의 눕혀 빠져들었고 여러 가지 집표나 상황은 좋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정탐군들이 가서 가난한 땅을 본 것처럼 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넉넉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9절밖에 안 되는데 읽었습니다마는 강하고 탐대하라 강하고 탐대하라 강하고 탐대하라 겁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겁에 질린 사람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강하고 탐대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하고 탐대하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억만장자가 돼서 여러분 빚내서 아파트 부금 그거 들고 있는 거 아파트 이자 갖고 있는 거 내가 돈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빽이 세 가지고 빽으로 여러분을 밀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강하고 탐대하세요 강하고 탐대하세요 이런 들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탐대하라 강하고 탐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대적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환란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암해나는 사람한테만 안 하는 사람은 좀 아파도 보시고 힘도 좀 들어보시고 사업도 좀 업체되작 좀 해보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빚는데도 그냥 뭐 입에 자크를 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질병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가난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누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예배로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도 닮아가요 그런데 별벌이름 사람 가까이 하면 그거 닮아요 여러분은 누구 가까이 하시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거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을 나도 담고 배워가고 이러는데 믿음 생활을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요수와가 모세를 가까이 하더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악인 사탄의 소리죠? 마귀의 음성이죠? 마귀의 미혹이죠? 이런 거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길을 잘 깔아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 가는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와 앉아 있어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건 비정상이에요 요수에 나왔어요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3부 때는 또 얘기하고 싶으네요 하도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중직들 출석부를 해놨어요 출석부 저 뒤에 그래서 한 달 뒤 주일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고 주일 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그거 봐서 사인 안 한 사람은 그냥 세트마우스 교회에서는 짝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의무도 법무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아요 그거 다 한 사람은 말하세요 거기다 매 예배마다 체크한 사람들은 말 실컷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렇죠? 목사가 거짓말 생각해내는 게 그런 거나 생각해내고 나는 먹고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깨우느냐 오늘 여기 일어나 너만 일어나지 말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일으키라 내 백성을 일으키라 목사를 여기 세워가지고 사례비 줘가면서 목사가 사여가는 건 뭐예요?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는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끌어서 일으키기도 한 것처럼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있는 거예요 야속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저런 방법까지 쓸까? 송구영신예배 대제가 그랬어요 학교 출석부 반드시 부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서러웠던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록금 제때 못 내서 출석부에 이름 못 올라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전부 이름을 부른데 등록을 못한 사람은 이름이 안 불려 수업은 듣는데 그거 겪어보셨습니까? 정말 눈물 겨웠어요 오늘 왜 대학교 다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에게 출석부가 필요한가요? 학습의 친치도와 성치도를 높이고 그들이 그 강의실을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석부라는 걸 통해서 출석호명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됐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나와야 될 시간에 강의 듣고 설교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고 교회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출석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 핑계더라고요 시간 다 있어요 요즘 그렇게 늦게 퇴근도 안 해요 그런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니 옛날에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밥은 굶어도 그냥 교회로 예배 지키러 갔어 밥은 안 먹어도 지금은 맨날 먹어도 배에 기름만 꼈는데 뭘 더 먹겠다고 그렇게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아니 난 밥 먹어야지 예배 못 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육적인 양식만 먹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배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교회는 저절로 붕대해요 왜? 와서 은혜 받으니까 시간, 시간 교리적인 말씀도 있고 성경꼬무적인 말씀도 있고 이런 걸 자꾸 들어서 내 믿음이 쑥쑥쑥쑥쑥쑥 잘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열매 안 맺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대입해서 떠나지 말기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러면 다 직경하는 내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2023년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직장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이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인생 삶에서 사사건건이 일이 걸리고 절이 걸리고 일이 막히고 절이 막혀 보세요 얼마나 따부라고 힘든가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대길을 열어줘요 대길 성경에 보면 대로가 열릴지는 하는데 이게 벌써 대길이야 대길 그런데 이 도로 할 때 길로 짜고 그래서 대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2023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잘 쓰는 게 아 대길이야? 이런다고요 대길 확 열렸다는 얘기예요 대길이야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과 지표는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대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16절에 백성들이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교회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겸허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진행할 때 그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큰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 그룹이 지금 우리는 몇 천명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 그 성도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여러분 유 목사가 타락하거나 변질하거나 잘못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지도자 여우수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세상에 이렇게 용기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도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요즘 이상하게 주의라고 이게 겹쳐가지고 계속 연속적이에요 그냥 제가 깨버리고 신년 축복성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신년 벽두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자고 지금도 다른 때보다 길게 이렇게 수요일까지 열어놨어요 그때 성도들의 그 한마디 여기 보면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4경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은혜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끈끈한 관계로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을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한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데 뭘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죠 여우수아한테 내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의 여우와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솟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데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자구세면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놀라우리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수아는 그걸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왜? 출애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렇지 우리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난 얼마든지 자신 있어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모세와 함께하시던 그 하나님 여우수아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류구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와도 함께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추건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고탐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망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늘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에 담력과 평안을 가진 사람이 사업에 임할 때 사업에 적극성을 띄게 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100% 200% 발휘해서 머리될지언정 꼬리되지 않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은혜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머리될지언정 꼬리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무기적거리실랍니까 지금 교회는 연말연시를 계기로 해서 놀라우리만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차장단이 우리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리더하던 것을 거의 다 바꿨어요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카페에 있는데 목사님 호산나 리더에 대해서 선정됐다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결정됐거든요 그러면서 두 권사님이 교대로 리더를 해서 수요 찬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요즘 이게 또 대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옥슬로 찬양 리더였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있어서 서로 교대로 하는 시대다 그런데 정말 잘했다고 지금 이제 수요나 찬양단 이것만 바뀌었고 지금 하나 더 바뀔 게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함께하는 찬양단 이거 교육자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바뀌면 우리의 모든 찬양단은 다 평신도 디더들이에요 교육자가 다 빠집니다 이게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냥 바라다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을 찾아내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다 복구하게 되고 이제는 더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힘있게 새해의 첫 발을 내지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또 모든 지표도 절망적이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앞길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가정이 활발하게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머리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셔서 몸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물질 주셔서 부여함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용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장수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